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4년 2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는 새해 첫 달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의 새로운 코너였죠. 농담하는 입장 두 번째 시간. 책임져주시는 우리의 코미디언 양다솔 작가님 모으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다솔이라고 합니다. 아주 머나먼 길을 두 시간 차를 몰고 와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뭘 하든지 간에 그 공간과 저의 거리가 기본 100km가 떨어져 있어서요. 항상 내가 정말 가고 싶구나 하는 것을 오는 동안에 확인하곤 합니다. 네. 서울을 벗어나서 이사를 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오늘 2월호에서는 대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예. 요즘은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도 방금 100km를 달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저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입장인 시골 사는 입장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도시에 사는 입장이었다가 시골 사는 입장이 된 지 아주 장부한 세월이 흐르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의 차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 거기서 농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에피소드들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네. 원래부터 시골에 살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 차이들도 참 자주 발견하게 되고 또 제가 시골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갖고 있기도 해가지고 네. 원래부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서울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참 많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대한 것도 예전부터 있었고 실험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대의를 가지고 내려간 것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된 거 참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도시에서의 생활 습관 같은 거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게 다시 보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 계속 내가 어느 공간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가 질문해봐야 할 문제고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30대에 들어서부터 공간을 선택하고 실험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저희 때랑 달라졌어요. 무조건 주택청약 부어가지고 때 되면 아파트 청약 넣고 이게 무너졌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월세를 살더라도 그 공간을 어디다 정하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 문제를 더 이제 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교회 삶도 되게 일찌감치 교통방이 확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은 중년 이후에 라고 서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멀지만 나한테 더 편안한 공간을 찾아서 나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코비드 이후의 문화의 변화도 있어서 사실 지방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은 나라 자체를 좀 다른 곳으로 선택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미국이랄지 유럽이랄지 동남아랄지 정말 다양한 곳으로 중동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제 친구들이 정말 전 세계 각국에 아 다 퍼져 있어요? 막 나라마다 하나씩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어 이 친구가 여기 가서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곳에 가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요즘은 예전같이 막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해서 차단된 느낌이 아니잖아요. 심리적 거리감이 확 줄어들었죠. 네. 뭐랄까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너무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그 연결감 자체가 옛날하고 느낌이 달라서 물리적 거리랑 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행 갈 때나 출장 갈 때 말고는 세계 시계를 체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친구들하고 쉽게 연락이 되니까 지금 말 걸어도 되나? 지금 몇 시인가 거기는? 막 그렇게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 시골 사는 입장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결코 도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둘이서 시골 생활은 우습다거나 희화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차이에서 나오는 유머들을 보고자 한다는 거 네. 저도 시골 생활을 전혀 일반화할 생각이 없고 또 일반화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이제 막 조금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저도 나중에 뭐 한 1년, 2년, 3년 지난 뒤에 제가 했던 말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또 처음 봤을 때 발견하는 것들 이런 처음 봤을 때 확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그렇군요. 일단 딱 예상했던 차이가 있을 거고 예상 못했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이런 거는 다르네? 근데 막 피부로 와닿는 예상 못했던 어떤 차이, 변화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진짜 인구밀도가 낮은데 제가 서울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310배나 적더라고요. 1km당 서울은 1만 5천 명이고 저희 지역은 1km당 44명 그러니까 얼마나 횡련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동네는 거의 호주? 아, 진짜. 그 외에 인구 소멸 지역? 약간 탑10에 꼭 드는? 그래요? 좀 근심스러운 일이기도 하네.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작다 보니까 청년들이 되게 목을 쭉 빼고 나 같은 사람 없나? 이러면서 고개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미어캣처럼. 네. 그래서 혹시 설마 내가 혼자 아니겠지?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청년이 누가 있는지를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모으면 약간 옛날 초등학교 반 하나 정도 숫자거든요. 군내 청년을 다 모으면 초등학교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네. 한 30, 40명? 그럼 막 이름도 다 알고 그런 거예요? 다 알죠. 다 알고 서로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에 영화 모임 있고 화요일에 무슨 모임 있고 수요일에 무슨 모임 있고 이분들의 단결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게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플라톤이 유토피아 만들려면 4,040명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 정해놓은 게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닌 게 숫자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어떤 얘기예요? 그게? 무슨 균형? 100명 정도 되면 약간 서로 만나도 얼굴 이름 기억하기 되게 어렵고 저 예전에 책 코너에서 그거 들었어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인 1인당 150명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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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명수가 중요한 것 같은 게 한 30, 4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 잘 지내야 한다. 서로 어떻게든지 서로의 삶에 재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임, 청년 모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산다고 성격이 다 외향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맞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약간 도시에서는 일단 딱 봤을 때 너 MBTI 뭐니? 아니면 뭐 너 나랑 취향 잘 만나? 이런 거 보아서 맞는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사치스러워. 네. 그런데 이제 MBTI 물어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공동체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견해 봤을 때 나랑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5년쯤 지내보니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도시는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금방 파토내고 다른 사람 찾아가게 되죠. 관계를 가꾸는 그런 힘이 좀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어야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때도 있고 가족 같네요. 꼭 가족?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 지역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내가 낙향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서울로 가고 싶은데 여기 마지못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1월 1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10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새해를 보통 어떻게 보냈냐면 정말 집에서 늦게쯤 일어나서 차 우려 마시고 그냥 읽고 싶었던 책 찾아서 읽으면서 공책에다가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이런 거 끄적끄적 하면서 그냥 하러 갔거든요. 그것도 꽤 괜찮은 꽤 정갈한 꽤 좋은 새해이긴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보면 저희 엄마가 정해진 시간 비슷한 시간대쯤에 문자를 보내시거든요. 항상 내용이 똑같아요. 새해가 밝았으니 작년은 잊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매년 불화가 있었다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끔찍했다는 거죠. 대충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엄마가 또 문자가 왔네 그래 작년 잊어버리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냈었는데 답답 뭐라고 보내요? 답 그럽시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올해는 되게 달랐던 게 그 청년들이 새벽 6시부터 해돋이를 보러 가자 모인 거죠. 그 마을 뒷산에 부지런해 부지런해 네. 마을 뒷산에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그때 막 산을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다들 막 헤드랜턴 끼고 막 밤안개를 헤쳐나가면서 가는데 와 내가 혼자였으면 여기 절대 못 올라가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유참 자유참 자유참이었죠.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가도 되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몇 명만 모였는데도 한 스무 명 가까이 있었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해는 결국 못 봤어요. 근데 그냥 너무 오랜만에 새해 같은 새해를 맞은 거예요. 그런 해돋이를 보러 간다는 그런 별거 없는데 그런 게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막 가족들 단위거나 연인 단위거나 이런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글게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안 뜨는데 막 정상에서 추우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아 올해는 뱃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복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이 아 저도 올해는 운동 좀 하고 싶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또 자기도 운동하고 싶다. 또 운동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운동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복싱하면 어떠냐 보통은 거기서 대화가 흩어지고 끝나는데 네. 그래서 복싱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다들 갑자기 좋다 라고 해가지고 해는 뜨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떴으니까 이 도원결을 지금 맺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복숭아 없는 도원결이 모두의 그 새끼손가락을 모아라 이렇게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네 개를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만화 중에 그 XXX 홀릭이라는 만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옛날 신화나 미신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되게 약간 귀신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만화거든요. 재밌는 만화인데 거기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새끼손가락에 닿는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망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이 시골에 읍내의 복싱장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권은 없어요. 있는 게 다행이네요. 네. 근데 또 마침 맞은편에 택견 수련장이 처음 생겼는데 그 택견 선생님이 차은호를 닮았다고 해서 home.